가루로 뜯자리에 넣어둔다. 가루로 뜯자리에 넣어둔다. 자, 밥 먹어요. 응. 아, 안심 먹어요. 흥분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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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를 다 해버리냐? 다간심 많이 사다 줘야 됐네. 신선한 생고기로. 아이고, 잘 먹네. 사로보다 노약캔인거 캔보다 역시 다간심을 엄청 좋아하구나. 그치? 오리안심을 더 좋아하고 그치? 다 먹어서 이제. 왜? 됐지? 배부르지 이제? 당분이 배부르지 이제? 왜? 배부르잖아 이제. 배부르잖아. 드럼하고 그래. 드럼하고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왜? 왜? 좋아? 응. 어디 썩줄래? 손을 갖다가 썩주려고 물 나고 이 새끼야. 통닭 묵지 말고. 응? 어디 썩줄래? 인사해라니까 예의 없이. 어? 왜 썩줄래? 응? 떨어뜨리겠다. 응? 떨어뜨린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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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? 아쉬워? 오빠가 떨어뜨린다 했지? 응? 아쉽네. 아쉬워? 야아..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읎.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읽. 닭 안심을 주니까 난리가 나버리네 생골이 주니까 난리가 나버려 어 어떻게 할래 이제 앉아서 이제 만족한다고 그걸 씹어버려 당근이 씹어버려 당근아 당근 거기 고기 없는데? 그게 개인형인데? 어? 데뷔 편근이 그럼 계속 목숨이 inn 가끔 추현 이스라이 個